네, 데뷔 16년차에도 변함없는 한류의 제왕 슈퍼주니어 축하드립니다 네, 국내 음반 차트는 물론 발매와 동시에 전세계 총 32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 등 명실상부 글로벌 한류킹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,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대단히 멋있는 슈퍼주니어 네, 참 대단하네요 정말 아, 일단은 이렇게 좋은 날 팬 여러분들과 가까이서 만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긴 한데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팬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MC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공연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더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슈퍼주니어가 2005년도 데뷔 이후로 16년간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한결같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한결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활동하다 보면 도태되고 낙오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사랑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한결같은 사랑보다는 조금 더 큰 사랑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희 슈퍼주니어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엘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MC 보고 있는 희철이 형에게도 영광 함께 돌리고 싶습니다 희철이 형 고마워요 네 우리는 슈퍼주니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멤버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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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